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오래 기억디고 각종 시험에서 정확히 쓸 수 있는 특징을 가진 한자 혁신 중에서 316번 영상부터 320번 영상까지를 되돌아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를 모아서 만든 영상을 모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음 64번째입니다. 316번 어찌연, 317번 속일사, 318번 울재, 319번 발급재, 320번 발글명입니다. 316번은 어찌연자입니다. 어떻게 원이라고도 하죠? 우의 한자에서 파란색 동그라미한 연화발이 부수가 됩니다. 총 11액입니다. 우의 한자를 하나씩 보면 바를정자와 그리고 세조자의 결합입니다. 그런데 세조자가 흰백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 정오발씨 어찌 된 것이죠? 세조가 이상하네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바를정자는 한일자와 그리고 음가가 없는 이응을 붙이면 와자로 보이죠? 일와, 일와를 정으로 봅니다. 이때 고물의 정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바를정자는 저는 아야, 어여, 여를 써서 정으로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구분하기 힘들 때는 같이 봅니다. 정. 1급 3500자 안에는 바를정자가 쓰인 한자가 총 7개입니다. 바를정, 가지런할정, 정사정, 칠정, 그리고 오늘하는 어찌연, 증세증, 기울외. 총 7개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의 한자 일와 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5 닮았죠? 연하발, 발. 그러면 정오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한자가 쓰인 어찌연자는 언감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때 생심, 니은을 쓰면 안됩니다. 기억, 니은, 디그리을, 미음. 미음을 써서 생심. 언감생심은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냐는 뜻이죠.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발음해 보겠습니다. 발음하실 때는 꼭 큰 소리를 내셔야 기억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정오발, 정오발, 어찌연. 정오발, 정오발, 어찌연. 정오발, 정오발, 어찌연. 정오발씨 세조자 어디로 갔나요? 어찌 된 것이죠? 써보겠습니다. 일, 와, 정. 1, 2, 3, 4, 5. 연하발, 발, 정오발. 이때 니은, 기역 모양은 한 번만에 써야 됩니다. 1회기입니다. 정오발, 어찌연. 다음은 317번입니다. 속일사 또는 거짓말할사라고 하죠. 위에 한자에서 말씀원이 부수가 됩니다. 총 12회기입니다. 말씀원은 한글모음 5, 한자 1, 2, 2, 그리고 입구는 마로 봅니다. 오이마. 말씀원이니까 그대로 언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한자는 잠깐사자입니다. 하나씩 보면 사람이 옆으로 드러누운 모습을 저는 서로 봅니다. 그리고 한글모음 야, 서야를 줄여서 샤. 그러면 언샤가 되겠죠. 발음하시기 전에 속일사, 언샤. 사기꾼의 거짓말은 속임수, 언사.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일사가 쓰인 말에는 사기 도박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속임수를 써서 승부를 조작하는 노름이죠. 나쁜 것입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언샤, 언샤, 속일사. 언샤, 언샤, 속일사. 언샤, 언샤, 속일사. 써보겠습니다. 언, 오이, 마. 서, 야, 샤. 언샤, 속일사. 다음은 318번 울부지일제 또는 울제라고 하죠. 입구가 부수가 됩니다. 총 12액입니다. 위의 한자에서 오른쪽 부분은 임금 제자입니다. 임금을 가리키는 제자죠. 황제 할 때 제자입니다. 이것을 저는 제비 모양을 닮아서 제비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입제비가 되겠죠. 입구는 입으로 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입구는 그대로 입으로 간주하면 되고, 그리고 설립자 형태는 포로 봅니다. 포. 이와 같은 것이죠. 설립자는 포로 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설립자가 아닌 것도 포로 봅니다. 포. 그리고 지붕 줄여서 집으로 봅니다. 포집이 되겠죠. 수건건자는 그대로 건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포집건을 저는 제비로 봅니다. 그러면 입제비가 되겠죠. 발음하시기 전에 제비가 입으로 울어요. 어떻게 울까요? 지지배배하고 울어요. 입으로 제비가 지지배배하고 울어요. 울제자니까요. 울제가 사용된 한자에는 소재양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웃을 소자가 들어있죠. 발음해 보겠습니다. 입제비 입제비 울제. 입제비 입제비 울제. 입으로 제비가 울어요. 입제비 울제. 써보겠습니다. 입. 포집 건. 입제비 울제. 다음은 319번 발급제입니다. 굽제라고도 하죠. 위에 한자에서 발족이 부수가 됩니다. 총 16회기입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면 발족. 저는 마로 봅니다. 미음과 그리고 와. 한글 와로 봐서 마로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발족자니까 그대로 족으로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318번과 같죠. 제비죠. 포집 건. 그러면 족제비가 됩니다. 족제비는 동물이 있죠. 머리만 구멍에 들어가면 몸은 금방 빠져나가죠. 족제비. 발음하시기 전에 족제비를 보셨나요? 또는 족제비 발급제자니까 발급을 보셨나요? 이런 생활을 하시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발급제자가 쓰인 말에는 돈제일주란 말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돼지 발급과 술 한잔이란 뜻이죠. 아주 보잘것 없는 물건으로 많은 물건을 얻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쩨쩨하죠. 발음해 보겠습니다. 족제비, 족제비, 발급제 족제비가 지나간 것은 봤는데 발굴을 보셨나요? 족제비, 족제비, 발급제 써보겠습니다. 마, 족, 오, 펄, 집, 포집, 건 족제비, 족제비, 발급제 다음은 320번 밝을 명입니다. 밝힐 명이라고도 하죠. 우의 한자에서 날일자가 부수가 됩니다. 총 8회기입니다. 하나씩 보면 날일자는 그대로 날로 봅니다. 달월자는 달로 봐도 되고 월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날월이 되겠죠. 해일자니까 해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달월자니까 달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해와 달일이겠죠. 해와 달인 나로는 밝습니다. 밝을 명자니까 밝다는 표시를 합니다. 이 한자가 쓰인 이름에는 명국한 가수님이 있습니다. 1927년 황해도 연백군 연안업 출생이죠. 1954년 해병병장으로 전역했습니다. 해병대를 제대한 것이죠. 백마야 울지마라로 가수로 데뷔하셨습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날월 날월 밝을 명 또는 해와 다른 밝을 명 날월 날월 밝을 명 써보겠습니다. 날 월 밝을 명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IZA